안녕하세요. ILOVE HANDZONE의 이재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워플랫폼 기본사항 첫번째 PL900 파워플랫폼 기본과정 및 인정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경향도 좀 파악해 보고요. 파워플랫폼 기술을 사용하면 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기술 가속화와 경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. 그런데 이제 PL900에 관련된 MS-LUN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교육에 필요한 경험은 없습니다. 그러면서 캠퍼드 기술, 데이터 분석, 클라우드 캠퍼딩, 인터넷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. 다른 기초과정보다는 기본 지식이 조금 덜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파워플랫폼이 공부를 안해도 그냥 막 쓸 수 있다? 이건 아니에요. 파워플랫폼에도 고유한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. 아무리 로코드라고 하더라도 거기 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것들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. 특히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 같이 눈에 안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자동화 위에서 다룰 때는 좀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거든요. 이런 건 필요 없는 기본 지식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교육을 안해도 잘 쓸 수 있다. 이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기본 인정을 통해서 기술들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두 번째 PL200 같은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보시면은 기본 과정 인정해서 다루는 것들인데요.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배우고 나면요. 파워플랫폼으로 솔루션 구축을 할 수 있고요. 파워 오토메이터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고 그리고 파워 비아이로 인텔리젠트하게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파워 앱스로 간단한 앱 정도를 만들 수 있고요. 파워 부추얼 에이전트로 실용적인 체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근데 기본 과정 PL900 정도를 했다고 해서 뭐 좀 수준 높은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조금 이론적인 것에 지중되어 있고 실제로는 실습 핸존을 좀 해보셔야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뭐 만들고 또 사용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핸존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시험 관련돼서 보면요. 이게 PL900이요. 파워 플랫폼의 비즈니스 가치 설명이 한 15%에서 20% 또 핵심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게 한 15% 20% 그 다음 이제 파워비아의 기능 입증 뭐 파워 앱스 파워 투메트의 기능 입증이 15% 20% 되고요. 그리고 파워 버츄얼 에이전트의 어떤 가치 입증이 한 10에서 15% 됩니다. 체포시 좀 적죠. 나머지는 한 15% 20% 골고루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뭐 각각 이게 각 요소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서로 어떻게 연결해서 이 전체를 아우를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PL900에서는 간단하게 이론적인 것들을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실습을 좀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 보고 또 그리고 또 파워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MS 서비스들 M365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 그럼 앞으로 한번 열심히 파워 플랫폼도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. 네 오늘 감사합니다.